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요리는 뭐야? 비누 알무살 알무살? 알무살 그냥 갈비크라시 쓰면 알무살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파우더 참기름 참기름 박 försö 소금 계란 결을 taboo 소금 계란 계란 소금 고춧가루 마늘밥 신앙락 바왕 마늘밥 마늘밥 이거랑 계란 소스 마늘밥 마늘밥 계란 마늘밥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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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로따 보다 훨씬 나은데? 또로따 보다? 이게 가장 많이 먹는 소세지 같아 바지 맛있어? 떡볶이 난 자를 올리지? 응 맛있다 별로야? 왜 말 안해? 내 표정을 다 말하고 있는거야 버젯 울람은 아닌데? 보통은 그냥 계란, 그 다음은 알물살이다? 알물살이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알물살이 그냥 블랙퍼스트라고? 그럼 다 알물살이지 저번에 먹었던 또로따 딸롱 그것도 알물살이네 알물살이 먹을 수 있어 근데 또로따 딸롱은 보통 점심 저녁 먹지 맞아 솔직히 이거 맛은 있어 근데 별로 인상적이지는 않아 한국에서 만든거야 보통 필리핀에서 아침에 부엌에서 엄마들이 뭘 만들어? 빵 사러 가지 반대살이랑 블랙퍼피 저녁에 남은 밥 식은 밥 바늘이랑 같이 새로 한 밥이랑 같이 볶으면 맛있어 이건 좋은 알지 크라이도 맛있어? 와사베 와사베 괜찮네 괜찮네 좋은 맛 좋은 맛 빨대살 한국에 다음에 반대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자 빵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반대살 커피도 안좋아하는데 왜왜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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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